세상에는 포기해야 할 것도 있는 거야. 네가 원하는 게 있는 것처럼 기준이가 원하는 것도 있어. 너희 두 사람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. 기준 오빠가 포기하게 만들 거예요. 희주야, 우선 책을 좀 읽으면 어떨까? 좋은 책을 한 열 권만.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하면... 아빠, 딸 하나뿐이에요. 아빠, 딸. 기준아. 다 됐어. 조금만 더 맞으면 돼. 어떻게 여기 있어? 그렇지 않아도 너 이럴까봐 무서웠어. 많이 나아졌나봐. 아침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. 여름 많이 떨어졌다. 하... 어젯밤에 뒤따라 나갔었어. 어머니가 너희 사무실을 찾아갔었단 말이 무슨 말이야? 사무실로 오셔서... 책상 위에 있는 서류들을 다 쓸어버리셨어. 어젯밤에 뒤따라 나갔었어. 어제는... 정말 나쁜 날이었나봐. 부회해. 호텔로 널 찾아간 거. 내가 잘못한 거야. 너네 엄마가... 너네 엄마가 오해하실만 했어.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픈 너한테 그렇게까지 할 순 없어. 얼마든지 전후 사정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었고. 우리 엄마가 보셨더라도... 화나셨을 거야. 침대에 누워 있었잖아. 내가 너 아프다고 얘기했어. 그래도... 혼자 들어갈게. 괜찮아. 그냥 가. 잘 가. 오늘은 아프니까 내가 먼저 들어간다. 빨리 나와. 그럴게. 아이고, 오는구나. 야. 왜 이렇게 마음이 걸렸어? 빙겔 맞느라구요. 근데 선미는 그냥 갔어? 기준이가 데려다 줬어요. 근데 왜 안 들어와? 갔어요. 제가 그냥 가라고 했어요. 들어가자. 주사 맞으니까 좀 나았어? 네. 들어가. 너희 아버지 쉬는 시간마다 전화했어. 병원에서 왔냐고. 감기 몸살이 쉬는 거 이상 더 좋은 약 없는 거 알지? 네. 약 먹자. 약 어디 있어? 어, 인형아. 너 먹고 싶은 게 없냐? 할아버지 가서 사오마. 나중에야 할아버지. 지금은 입맛이 없어서 짬지 단지도 모를 겁니다. 아, 그렇지. 얘들아 약 먹고 푹푹 자. 그게 제일 좋은 약이야. 네. 다신 병나지 말고. 그럴게, 할아버지. 자, 약 먹자. 아이고, 고생했다. 아, 여보세요? 아, 유섭아. 네, 조금 전에 인형이 왔어. 아이고, 주사고 링거 만들고 시간 좀 걸려나 봐. 병원이 좋긴 좋구먼. 한결 나아. 예, 알겠습니다. 아버님도 수업 들어가야 됩니다. 예, 들어가세요. 저, 고모님. 예, 사도 누릇. 저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. 그러세요.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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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누구세요? 고모님, 기준입니다. 아니, 그냥 갔다드니? 과일 사러 간걸 인형이 간지러워하는 모양이구나. 올라와. 아닙니다. 가다가 다시 온 겁니다. 인형이 쉬어야 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. 그래, 그렇게 해 그럼. 가보겠습니다. 그래, 어서 가. 기준이가 가지고 왔다. 너 쉬라고 그냥 갔어. 아이고, 가진 과일 다 들었네. 그런 엄마한테 어떻게 기준이 같은 아들이 나왔나 몰라. 가야, 가! 인형아, 부탁한다. 제발 오늘 하루만 아프고 일어나주라. 네가 몸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네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다. 내가 뭔데? 내가 뭐길래? 나 때문에 네가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건지 미칠 것 같다. 인형아, 나 힘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마징가 제트인 거 알지? 부탁한다.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만 아파라. 꼭 오늘 하루만 아파주라. 네가 아프다는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은 기준이가. 내가 푸시기를 안 fruitful고 왜 그래? 됐다. 있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